여러분과 함께 영어공부를 진행할 황성현입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치다가 보면 학생들이 문법공부를 한다고 정말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정작 수능에서는 자신의 실력이 반도 안 나오는 학생들도 많이 봤어요 문장의 형식이다 여러가지 것들을 많이 외우고 익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영어문법 특히 독해를 위해서는 주어를 찾는 것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어가 짧으면 굳이 찾는 데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주어가 수능 영어에서는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러면 주어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러면 주어는 어떤 품사로 구성이 되느냐 주어는 뭐로 만들어질까요? 명사, 명사라는 걸 들어봤죠 주어는 명사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어에서 명사는 어떻게 꾸며지는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어가 길어지는 걸 못 찾는 거죠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주어를 한번 확실히 이해해 봅시다 그리고 주어를 구성하는 명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한번 그걸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수식의 차이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말을 너무 잘하니까 우리는 의식 없이 쓰는데 영어와 우리나라 말의 수식에는 분명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긴 설명이라도 우리는 명사 앞에다가 붙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떠어떠한 물건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책이라고 합시다 어떤 책이 있을 때 그 책을 설명하는 말을 전부 다 앞에 볼 수 있잖아요 비싼 책 부피가 큰 책 어려운 책 내가 어제 산 책 이런 식으로 영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영어는 명사를 대부분 뒤에서 수식하는 걸 좋아해요 자 다 똑같이 책이 있어요 The book The book The book 하지만 꾸며지는 방식은 다르죠 자 우리말은 어디서 꾸며집니까 내가 산 책 앞에서 꾸며주죠 책은 그대로 있어요 영어는 어떻게 꾸며주나요 The book I bought 뒤로 가죠 자 두 번째 거 책은 그대로 있어요 내가 어제 산 책 영어는 어떻게 꾸며줘요 The book I bought yesterday 그죠 뒤에서 꾸며준다구요 자 앞에서 꾸며주는 거 뒤에서 꾸며주는 거 그죠 마지막으로 내가 어제 서점에서 산 책 똑같이 위치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근데 앞에서 꾸며준다라는 거 그죠 근데 영어는 어떻게 꾸며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The book I bought at the bookstore yesterday 전부 다 뒤에서 꾸며준다구요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게 이렇게 길다 보니까 앞에서 꾸며주는 거에 익숙한 우리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끝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독해는 막히는 거죠 즉 주어를 찾지 못하면 그 어떤 문법을 익힌다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학교 때 이 연습을 안 한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긴 지문을 보고 이제 펜에게 빠지는 거 이거 주어가 뭔지 모르겠어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장을 해석하고 문장의 주어를 구성하는 부분 전체는 괄호를 묶으시오 자 To be honest 여기 심표 끝났죠 부사고예요 솔직히 말하면 The book I bought at the bookstore yesterday is less interesting than I expected 이렇게 있어요 아까 배웠던 거 보이죠 주어는 어디까지인가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부사고입니다 그러면 지금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동사가 있죠 여기도 동사라고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 동사가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The book I bought at the bookstore yesterday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이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문장의 주어를 구성하는 부분 전체를 괄호로 묶으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길어진 거예요 주어가 이거를 보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해석이 딱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더 능미로웠어 내가 예상했던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건 비극급인 거고 자 이런 구조들이 엄청나게 맞습니다 영어에서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다른 문법법은 사실 무의미해요 주어를 찾는 게 가장 영어 독해에서 먼저라는 거 자 영어는 앞에서 길어진 걸 굉장히 싫어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뒤에서 꾸며줍니다 자 그렇지만 짧은 거를 앞으로 붙이는 건 어느정도까지 가능은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미국 드라마 The Walking Dead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To witness the walking dead is so scary 그냥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들 걸어다니는 시체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건데 그냥 걷고 있는 걷는 이렇게 아주 짧은 이런 형용사 짧은 꾸며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 단어 정도는 이렇게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들을 보는 것은 너무 무섭다 뭐 이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죠? Scary 근데 만약에 이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숲속에서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들을 보는 것은 너무 무섭다 자 그냥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숲속에서 하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To witness the death walking in the woods is so scary 뒤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묶여져서 전체가 묶여서 뒤로 간다라는 거 이게 이제 영어에서 어떻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느냐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 B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 그러면 형용사라는 거 영어에서 나오는 형용사라는 거 그리고 분사라는 거는 현재 분사는 이렇게 생겼죠 보통 ING 그리고 과거분사는 2D로 끊어요 아 명사 앞에 붙는 것도 가능하고 뒤에서 붙는 것도 가능하구나 근데 차이점이 뭐였나요 꾸미는 말이 짧으면 앞에 오지만 길어지면 통으로 묶어서 명사 뒤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명사를 꾸며주는데 말이 길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나라 말은 앞에 다 붙이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명사 영어는 다르다는 거 짧은 거는 앞에 붙일 수 있지만 조금만 길어지면 바로 뒤로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라든지 이런 것들 목적으로 찾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게 영어의 구조다 자 영어는 그래서 머리가 무거운 것을 극도로 실형한다 똑같이 반복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문장 자체도 그래서 별로 크게 그러니까 이런 문장 자체도 크게 많이 쓰는 문장이 아니에요 보세요 아까 제가 쓴 문장이지만 여기는 주어가 어디까지가 주어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실제로는 회화에서 이런 문장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길어지는 거는 뒤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라면서요 그래서 어떤 용법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가짜로 주어를 세우고 이제 긴 주어를 뒤로 보내는 이런 용법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가주어 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가주어는 어떤 걸 쓰면 될까요? 여러 가지 주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명사도 있고 근데 딱 원어민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의미 없고 또 가장 가볍게 쓸 수 있는 게 아 잇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잇을 가주어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뜻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진짜 주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보내는 거예요 왜? 길기 때문에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모섭다 그리고 주어를 뒤에 있는 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잇은 가주어가 되고 뒤에 있는 게 진주어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명사라든 명사가 그래서 결국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 그리고 보, 목적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왜 길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뒤에서 꾸며주는 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서 어떻게 꾸며지는지를 잘 알고 그거에 익숙해져야만 그때부터 독해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수동태니 투부장사니 아무리 이걸 해도 가장 그 학생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주어를 못 찾아요 그 주어와 동사를 못 찾으니까 독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유형이 많습니다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명사 전지사 명사 구조 실제로는 주어는 이거예요 The man 근데 꾸며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푸른색 셔츠를 입은 사람인 거죠 전지사 그 다음에 관사 용사 명사 즉 전지사 명사를 꾸며주는 거 이것도 결국엔 뭔가요 여러분 이거 후치수식인 거죠 꾸며주는 말이 길면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 그죠? 두 번째도 볼까요? 자 이게 뭐예요? 아 이거 현재 분사구나 이거 과거 분사구나 얘네들은 앞에서 꾸며줄 수도 있고 뒤에서 꾸며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통 뒤에서 꾸며주나요? 길어지면 덩어리가 길어지면 볼까요? The man wearing a blue shirt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푸른색 셔츠를 입고 있는 남자 의미상으로 사실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빨리 하고 싶고 효율적으로 쓰고 싶으면 이걸 쓸까요? 이걸 쓸까요? 이걸 더 훨씬 많이 쓸 수 있어요 왜? 말이 빠르잖아요 The man in a blue shirt 근데 The man wearing a blue shirt 여러분 영어 말이라는 건 효율입니다 효율 굳이 길고 막 똑같은 표현인데 길고 어렵게 표현한 표현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볼게요 The man stolen by the thief 말이 길죠? 길어지는 거 뒤로 보내고 앞에 있는 걸 꾸며준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남자인데 도둑한테 도둑 맞은 남자인 거예요 그죠? 당한 거기 때문에 과거 문사 능동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문사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형식이 된다라는 이거 말고도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수능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설명하는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설명했던 이런 방식이나 제가 얘기하는 이런 학습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드시면 저랑 같이 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그냥 외워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한번 이해하고 나면 문법은 사실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무조건 외워야 하는 그런 문법을 공부했던 세대였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선생님도 유학도 갔다고 하면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도 많이 알게 됐고 많이 알게 되니까 오히려 아이들한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문법에 대해서 특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궁금했던 것만큼 더 자세하게 도와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늦지 않았으니까 선생님과 같이 문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